교훈이 담긴 옛날 이야기 또는 콩트는 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로가 1697년 발표한 콩트 집이다. 거위 아줌마의 콩트라는 부제로도 유명하다. 페로의 대표적인 콩트 11편이 담겨 있다. 이 콩트 모음집의 기원은 샤를 페로의 셋째 아들 피에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 아들의 교육을 직접 맡았던 샤를은 아들들에게 장문 숙제를 자주 내주었는데 특히 피에르가 유난히 문필이 뛰어났다. 1694년 샤를은 15세가 된 피에르가 공책에 적은 5편이 콩트가 비록 서툰 면이 있지만 흥미로운 데다가 피에르가 당시 비슷한 나이의 왕녀 엘리자스 샤를로 토를레항의 개인 비서가 되어 출세를 할 수 있도록 그를 손보기 시작한다. 피에르가 적은 주제를 기초로 하여 샤를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 빨간 모자 푸른 수염 고양이 나리 또는 장화시는 고양이 요정들 등을 지었고 전문 서예가에게 맡겨 아름다운 글씨체로 필사하게 하였다. 여기에 샤를은 각 콩트의 주제에 맞는 그림을 직접 그려넣기도 하였으며 붉은 가죽 장정으로 제본을 하고 오를레항 가문이 문장을 새겨 넣어 1694년 말 또는 1695년 초에 아들 피에르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보내게 된다. 1697년 샤를 페로는 이 책의 세 편이 이야기 즉 선그리용 또는 작은 유리신 삐죽머리 리께 엄지 동자 를 덧붙여 교훈이 담긴 옛날 이야기 또는 콩트 부제 거위 아줌마의 콩트 라는 제목으로 출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전 이미 출판되었던 세 편이 운문 콩트 즉 그리젤리디스 우스운 소원 당나귀 가죽 역시 함께 수록되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의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 에 대해 논란이 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피에르의 역할 이고 어디서부터 샤를의 수정이 시작되었는가 를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엘리자벳 샤를 로 도르레엉에게 바쳐진 헌사문은 피에르의 이름으로 쓰여졌고 그는 여기서 자신이 직접 콩트들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헌사문 자체가 바로 아버지 샤를에 의해서 쓰여졌음은 오늘날 전문가들에 의해 의혹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